에어컨이 빡빡하지가 않아요 여기 병원은 에어컨이 빡빡하지가 않아요 감기 들까봐 그나봐 약간 시원하지는 않고 덥지는 않고 그런 온도네 어제보다도 훨씬 덜 잉잉 했어 어묵 잘 먹네 어묵 잘 먹네 선생님이 미리 서류로 다 갖고 오셨네 그래 똥 넣어서 다행이다 어제 야채를 다 먹었더니 오늘도 다 먹고 내일도 똥 싸 잠깐 안 줄게 어떻게 하나 야 조금 기다려 조금 기다려 안 주면 바로 이니 아이고 잘 먹네 야 했어 토요일날 집에 가야 될 텐데 원장님 뵙게 되면 한번 볼까요? 그러게 여쭤보려고 경과는 보선은 토요일날 만약에 퇴원하게 되면 경과가 좋으면 토요일날 퇴원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재활치료하는데 수중치료하는 것도 있대 물속에서 글쎄 그런 물속에서